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상 사람들에게 현세에서 올바른 삶에 대한 경각심을 고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죽은 후 천당에 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죽음과 심판에 대한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세와 천당 갈 준비에 대한 신앙적 예비를 비롯하여 외교인에 대한 계유와 응대로 구성되어 있다. 첫 구절인 어화번님 내야 우리 본양 찾아가세 동서남북 418방 어느 곳이 본양인고 라고 하는 대목은 하늘나라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간절한 염원을 노래한 것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